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현정입니다. 먼저 2013년 1의 문제에서 처음 물어볼 것은 61번 문제입니다. 미생물의 증식 곡선에 있어서 가장 완성하게 분수가 증식하는 경우를 묻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대수기죠. 유독이, 대수기, 정상기, 사멸기를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유독이, 순서대로죠. 대수기, 정상기, 사멸기 순으로 증식 곡선이 이루어지고요.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유독이에는 미생물 성장이 없다가 대수기에 증가했다가 정상기에 또 증수의 증가가 거의 보이지 않다가 감소하는 영상을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좀 뜻하게 들렸습니다만 유독이, 대수기, 정상기, 사멸기가 되고요. 유독이는 다르게 얘기하면 적응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라지페이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대수기는 로그페이지라고 얘기를 하죠. 정상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정지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사멸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감폐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음 문제는 6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3번에 보시면 원액세포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인데요. 보시면 1번이 틀렸죠. 모든 세균은 진액 아니고 원액생물이고 그리고 원액생물에 비해서 복잡한 구조, 진액생물이 원액생물에 비해서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것은 맞습니다. 원액생물에 들어있는 것이 세균이 있고요. 그리고 방성균이 있고요. 그리고 남조루가 원액생물에 속하는 거고 그러면 진액생물에는 무엇이 있냐? 곰팡이가 여기에 속하기도 하고요. 곰팡이 효모 그리고 조류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남조루를 제외한 조류에서 조류가 진액생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문제는 7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막효모의 특징이 아닌 것은? 내가 꼭 묻고 있는데요. 산막효모는 산소 요구하는 것도 맞고 산화력 강한 거 맞고 피망 형성하는 것도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특징이 이런 것이구나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액의 내부에서 발효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발효을 해서 말 그대로 산막을 이루는 효모를 얘기를 합니다. 산막효모 종류에는요. 캔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셋눌라 속이 있고요. B입니다. 한셋눌라 속이 있고 그리고 피치아 속이 있고요. 그리고 개발리오마이세스 속이라고 하는 것이 산막효모에 속하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우리는 7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효모의 대표적인 증식 방법으로 세포의 작은 돌기가 커지면서 새로운 자세포가 생성되는 방법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효모가 증식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추라법이 있고요. 그리고 분열법이 있고 그리고 추라분열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대표적인 증식 방법은 추라법이 보는 것이고요. 분열법이 되는 것은 한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뭐냐 하면 스키조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짝 띄웠는데 다카로마이세스 속입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문제는 우리 79번으로 한번 가보죠. 79번에 보시면 아플라톡신을 생산하는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아플라톡신은 여러분들의 미생물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아플라톡신 같은 경우는 심분위생아파트에서도 단어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스퍼빌러스 속이 되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스퍼빌러스 플라부스라고 하는 것이 미생물 총 이름이고요. 아플라톡신은 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간암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죠. 다음은 2013년 2회로 넘어가서요. 우리는 6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기류를 이용해서 발효시켜서 제조한 식품 즉 발효육 제품을 찾으세요 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아닌 것은 살라미라고 하는 것인데요. 영어로 쓰면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나머지 템페나 사워크라톡 같은 경우는 밑에 설명을 보시면 나와 있고 살라미 같은 경우는 말린 햄의 일종인데요. 이탈리아에서 유래한 소세지이죠. 소금에 절여서 공기 중에 말려서 발효시키는 음식입니다. 말린 햄의 일종인 살라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번 문제로 가볼까요. 파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파지는 일반적으로 세균보다 훨씬 작죠. 세균의 숙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박테리오 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용준성과 용원성 파지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은 69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랑 등류가 아닌 곰팡이는 이라고 묻는데요. 여러분들이 원액 생물과 진액 생물 분류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분류표가 사실 기억하기는 힘들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헷갈리기도 합니다만 그 분류표 하나 잘 기억을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으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액 생물이 있고요. 루는 이것을 하등 생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액 생물이 있습니다. 루는 이것을 고등 미생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진액 미생물을 구분을 하면 분률균류와 그리고 남조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분률균류 속에 뭐가 있냐 하면 세균이 있고요. 그리고 방성균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진액으로 가볼까요? 진액을 구분을 하면 조류와 균류로 나뉘게 되고요. 조류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으로는 홍조류 그 다음에 갈조류 갈조류 그리고 녹조류가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균류를 구분을 하면 뭐 정균류와 진균류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진균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진균류를 구분을 하면 조상균류와 순정균류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조상균류와 순정균류를 구분을 하는 것은 격벽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요. 조상균류의 경우가 격벽이 없고요. 순정균류의 경우가 격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균류를 다시 구분을 하면 접합균류 낭균류 그리고 호상균류 등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정균류를 구분을 하면 잔앙균류 감자균류 그리고 불완전균류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접합균류에 속하는 것은 무코르소, 리더프수석, 아보시디아석 등이 있는 거고요. 잔앙균류에 속하는 것은 아스폴빌라스석, 코미실륨석, 모나스코수석 등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잔앙균류에 대해서 물었고요. 잔앙균류가 아닌 것은 4번에 있는 비조프수석이 되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잔앙균류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0번으로 가볼까요. 혐오인데 분열에 의해서 증식하는 혐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의 경우 혐오는 출하법으로 증식을 하는데 분열법으로 증식하는 걸 하나를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할 수 없죠. 스키저우사카로 마이세스석입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 78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완전 산화, 호흡을 했을 때 일어나는 화학식을 묻고 있는데요. 우선 포도당이 호흡을 통해서 완전 산화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호흡을 못한다면 비호흡을 한다면 알코올 발효 쪽으로 갈 수가 있죠. 그 외에 젖산도 생성이 될 수가 있고요. 알코올 발효 쪽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완전 산화가 된다고 하면 탄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 이상한 탄소 들어가는 거 안되고 만차도 찾을 수 있는 문제기는 했습니다. 포도당이 오토를 만나서 그리고 ATP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38 ATP가 생성이 되고요. 만약에 알코올 발효를 한다고 하면 포도당이 비호흡이죠. 그래서 산소는 필요가 없고요. 알코올이니까 C2H5OH 지금 보기 중에는 4번에 나와 있는 이것이 알코올의 분자식이 되겠죠. C2H5OH가 만들어지고 이상한 탄소가 만들어지고 에너지로는 BATP가 생성이 됩니다. 참고로 더 설명을 조금 더 드려놓은 것이고요. 다음 문제는 2013년 3일 문제로 넘어가서요. 61번 문제를 한번 봐야 보겠습니다. 에틸알코올 발효 앞에 말씀드렸던 글식이 나오겠네요. 에틸알코올과 함께 가장 많이 생성되는 것은 뭐였죠? CO2였죠. 에틸알코올은 다르게 얘기하면 에탄올 분자식으로 하면 C2H5OH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좀 넘어가서 68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균이 20분마다 분자를 하는데 세균 1개는 2시간 후에 몇 개로 되겠는가? 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면 계산식이 초기 세균수 곱하기 2의 세대 기간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분열 시간이 나와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세대 기간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세대 기간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죠. 전체 시간에 얼마에 한 번씩 분열을 하는가? 해서 6번 이 세대 기간으로 나오는 것이므로 근데 초기 세균수는 1개니까 1 곱하기 2의 6순 해서 64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71번으로 가볼까요? 71번에 보시면 단백질과 RNA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백질 합성을 하는 것을 찾고 있고요. 여기서 단백질 합성을 하는 것은 이보솜이 되겠죠. 비토콘드리아는 진액 세포에서의 호흡 담당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원액 세포도 호흡 담당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 하면 뇌소존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쭉 넘어가서 77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람 양성 세균에 존재하지 않는 세포 성분인데요. 먼저 세균의 경우는 세포벽 구조에 따라서 분류하면 그람 양성과 그람 음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그람 염색이 달라지는 거죠. 그람 염색을 하는 것을 보면 제일 처음에는 크리스탈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염색약으로 염색을 하게 됩니다. 염색을 하고 물걸 용액으로 내염을 시키는 거죠. 염색이 더 잘 되도록 정착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탈색을 시켜야 되는데 탈색은 뭘로 하냐면 아세톤이나 또는 알코올로 탈색을 하는 거죠. 탈색을 하면 그람 양성균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펩티도 글리칸 층을 가지고 있고 그람 음성 같은 경우는 펩티도 글리칸 층이 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람 양성의 경우에는 탈색이 되지 않고 그람 음성 같은 경우에는 탈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세톤 후에는 사프라닌이라고 하는 염색약으로 대비염색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탈색이 된 그람 음성균에는 사프라닌 염색이 먹힐 것이고 탈색이 안된 그람 양성의 경우에는 사프라닌 염색이 다시 더딥혀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염색을 하고 나면 그람 음성은 적색이 나타나는데 그람 양성의 경우에는 적자색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람 양성 세균에 존재하지 않는 세포 성분은 지다당층이 되겠죠. 코스코리피드는 인지질층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지다당층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페이코액의 시드 같은 경우는 그람 양성에만 존재하는 것이고요. 페플로글리칸은 그람 양성이든 음성이든 다 존재는 하는데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것. 그래서 그람 양성, 음성, 그리고 염색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 79건으로 가보도록 하죠. 79건에 보시면 자난균류와 도상균류의 차이점 설명을 묻는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아보시면 그것은 4번인데요. 자실체라고 하는 개념이 포자 형성 기관입니다. 자난균류 등 조상균류 등 포자는 형성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포자 형성 기관은 기관인 자실체는 두 개 다 형성을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참고로 순정균류, 자난균류에 있는 외생포자를 우리는 분생포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조상균류, 접합균류에 있는 내생포자를 우리는 포자랑 포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